뮤직비디오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 이틀차 군무 씬을 또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게소? 휴게소 장면 근데 오늘 사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 옷이랑 세트랑 매칭도 잘 되고 카메라 모니터 하면서도 되게 예쁘게 나와서 결과물이 기대되는 그런 뮤직비디오 촬영인 것 같아요 이제 군무를 찍죠? 군무 찍으면 이제 거의 그치? 80% 끝났어 그쵸 80% 끝나죠 20%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군무 촬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20% 버려겠다 20% 배경 20% 부러워 20% 20% 20%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 뮤직비디오 현장 촬영에 와 있어요.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 중인데 저는 이게 재밌어요. 뮤직비디오 맨날 찍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렇게 찍는 건데 잠 못 자면서 찍어가면서 하는 게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찍는 것만으로. 뿅. 용이한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려고 했는데 촬영을 들어가 버렸네요. 아 용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딱 달려와서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네 용이 씨. 잠을 못 잤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잠을 못 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런 거 찍으려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네. 저기가 이제 저희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이고 여기는 이제 세트장 뒷면. 저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예쁜 세트장은 우리 픽스분들이 예쁜 세트장은 다 보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현장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옷도 굉장히 시원하게 입었잖아요. 그쵸? 사실 천이 되게 더워요. 그렇지만 우리 픽스분들이 조금이라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C.I.X가 책임지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공익의 또 촬영장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촬영장으로 오! 조심하세요. 첫 번째 촬영장으로 저희 집을 빌려드렸어요. 그냥 보시면 이런 뭔가 공구 제가 여러 가지로 고칠 때 쓰는 그런 공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급하게 한국 가서 사온 배 제가 배를 모는 취미가 있어서 이건 한 3억 5천 정도 주고 조금 싸게 구매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게 나아요. 스테레어 웨이 투 헤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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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5억 5억 주고 샀는데 이게 일반 무드등이 아니라 제가 그 영화에 나오시는 그거 아시죠? 이거 그거 그거 그거예요. 깡상깡상 뜨게 된다. 이것도 어제 5억 주고 어제 8억 5천 총 35억 30억 주고 구매한 카 드라이브 하실래요? 가쁜 바다 제가 가끔 이렇게 누워서 쉬어요 얻으셨나요? 저의 집 구경 또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두 번째 칸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코너스의 코너 동근이 집 구경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구경 그래 Don't be afraid, 갈아가지 마 이쪽 앞에, 갈수록 깨진 늘 사랑 우리에게 누워지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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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부딪히지 못할지도 믿음에서 내 손으로는 저처럼 Marr 1.5 mat 1.5 mat 2.5 mat 2.5 mat 2.1 mat 2.5 mat 로아버스 두 번째 누군가 뱅뱅 이는 뱅뱅 뱅뱅 분리 이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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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세일링 직장 처음 찍는 거라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해외 느낌? 친구들이 좋아해 주시는 요소들이 진짜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찾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 픽스 이제 가봐. 밥 먹어야지. 밥 잘 챙겨 먹읍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랑만 편의점의 사장님 유구에서는 뭘로 보이세요? 약간 참치 통조림이라니? 이런 거 봐라 외국에서 팔잖아요. 하지만 숨겨진 김이래요? 우리 엄마 든든한 입반찬. 오늘 급하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깔끔한가요? 얘들아. 토연아. 토연아. 오, 오, 오 재밌는 촬영! 지금은 저희가 거품을 가지고 서울을 노는 장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어. 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어, 잠깐만 안 들어왔지. 안 흐리는데, 먹어. 안 흐리는데. 어? 어. 화나는 잠깐만요. 야 왜 이렇게 해? 아. 저기요. 저기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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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하고 싸울 준비. 머신걸. 네? 형. 너무 뒤에까지 안다녀. 운보. 운보. 알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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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1, 2, 3, 2, 3 1, 2, 3 2, 3, 4 2, 3 2, 3 2, 3 2, 3 2, 4 4 4 2, 3 2, 3 2, 3 2, 4 3 2, 4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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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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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7 7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1 10 12 13 14 14 15 1 12 7 10 15 12 15 15 16 16 16 17 16 18 18 최애 장면은 뮤비에서 하나, 둘, 셋! 고기 잡는 거. 아, 맞죠, 맞죠. 형, 참치예요. 네? 참치. 참치예요? 덜그라 아니었어? 아, 덜그라. 아, 덜그라. 참치라는데? 아, 그래? 이제는 저희가 또 이렇게 멋있게 뮤비 비디오 촬영도 잘 끝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도 체육을 항상 조용히 하고! 둘, 셋! 일엑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체육스였습니다. 둘, 셋! 일엑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안녕! 빠르게 찍어, 빠르게. 안녕! 어제가 죽다 사랑하는 소감이 한국을 맛봤어요. 가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끝! 끝! 좋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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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